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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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빠르게 유강남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. 카운터는 1&1, 월드포츠. 월드포츠입니다. 5-9 잡아당깁니다. 1-2루간, 1-2루간. 2-2 잡아당겨서 1루. 1루에서 공 빠지죠. 그 사이에 유강남은 5-9, 타자전은 2루까지. 동점, 게임 리셋. 3-3. 아, 여기서 이런 상황으로 동점이 되는군요. 그렇죠, 높은 공에 먼트 일단 됐습니다. 파자별을 처리했고, 주자를 안전하게 3구까지 보냈습니다. 4-9입니다. 중견수저도 높게 뜹니다. 멀리 갑니다. 중견수. 잡았고, 3주차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. 천천히 홈으로 들으면서 역전입니다. 이영종의 생플라이 타점. 4-3으로 LG가 한골으로 앞서나갑니다. 다행입니다. 정으로 선수로 놀 수 있는 14경기 나왔습니다. 맞히기 쉽지 않죠. 7-9, 3-0입니다. 4-9입니다. 좌익수 따라가죠. 좌익수.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. 떠나갑니다. 오지환. 게임 리셋. 5대5. 3-14. 두 경기여서 곰론 때리는 오지환입니다. 이야,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곰론이 됩니다. 말문이 막힐 정도로. 와우. 제가 정신해야 되는 부분인데. 시간 소수가 있으면 좋죠. 오, 볼렛 걸어나가는 안이클입니다. 주자 스타트. 오구. 볼렛. 1위로. 2-9. 2-9. 빠져나갑니다. 1-0.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. LG 구현승. 끝. 정말 멋진 경기를 LG로 구현승으로 만들어냅니다. 경기 끝. 박용태의 끝내기. 박용태의 끝내기.